네 안녕하세요 피측대학 05학번 배용남 08학번 정재혁이요 지금 고간지라고 고등학생 간지대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지금 막 뜨고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최근에 이 친구들이 패션으로 대결을 하면서 2002년도 월드컵 패션을 하는 것을 미션으로 받았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거의 다 02년생들이야 그 감성은 모르는 거지 우리는 알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한창으로 되었지 나도 고등학교 1학년 때여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 고간지 여러분들 안녕 안녕 희철이형 희철이형 희철이오빠에요 월드컵 4강신화가 일어났던 연대입니다 그렇지 저 와중에 우리가 있었던 지 와야야야야야야 있네 2000년대 스타일링을 완성을 하셔서 사진 단 한 장 사진 단 한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노방송 코디야 재밌네 저도 사라질게요 뿅 아 저때 저때 우리 미나누나랑 월드컵 가수 미나 월드컵 가수 미나누나랑 4강 다 저걸로 패션 만들어가지고 저거랑 태극기랑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래에 나가면은 다 빨간 옷이었대 진짜로 다 빨간 옷 그때는 해산번 막 신앙 신기한가 봐 그게 아 잠깐만 이게 정품이 아닌데 비더레즈 아 이게 그때는 비더레즈가 아니네 짜뱅이네 짜뱅 그 아닌거 같은데 지금 아냐 그거 아니야 40만원이요 아 나 좀 제작진 실망인데 애들한테 비더레즈를 줬어야지 그치 요즘 거를 줬네 우리 민족이 어를 줬어야지 아 비더레즈는 저거 3,000원 주고 기레스사에 제맛인데 어 중국산 가지고 그 법이고 자 뭐지 3개만 원 글씨 쓰신 분이 비더레즈 필자 쓰신 분이 실제로는 한 푼도 못 가져갔는데 왜 그 법을 하도 못 복사가 돼가지고 아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제가 약간 모르는 거 같은데 그 감성을 몰라 그때 그 미나 노래 같은 거 아무말말고 전화받아 아무 말 말고 전화받아 그ertas 평소에 황선홍 황새황선홍 유비유상철 초롱이 이영표 진공청소기 김남일 스나이퍼 설기현 다 나왔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 Director 아 난 지금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고증이 좀 더 필요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긴박하게 미션을 줬네 보니까 거미손 이운제 다 남았어야 돼 아 이거 이거 어 거미손 이운제 거미손 이운제 비안타 고맙고 미안하고 히동구 히딩크 저 친구들이 이천이 월드컵 때 그 짐을 모르니까 저 티를 이끌서 하는 게 돌입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저 가운데를 저렇게 뚫으면 안 돼 아 아쉽다 저게 아니고 바지도 좋아 저런 팬시한 바지가 아니고 아 아니지 아 이건 좀 낫네 그 여자애 입은 저 바지 조금 그나마 아 근데 저것도 사실 남자애가 저렇게 입었으면 모르겠는데 여자애가 지금 저렇게 입어가지고 여자애들은 무조건 태극기로 치마 만들었어야 돼 그리고 광화문에서 찍었어야지 시청이나 어디야 여기 홍대인 거 같아 평화 평화시장 홍대가 뭐 동대문이야? 어 방화문 쪽에 나섰어야지 방화문 시청인데 무조건 일찍 오네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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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났는데 아 좀 아쉬운데 화가 나네 지금 아 이게 이게 2002년이야? 이해는 해 왜냐면 이 친구들이 2002년생들이니까 모르지 모르지 모를거야 이게 그냥 빨간색 티에다가 청바지 입는다고 있는게 아니야 그 선수들을 흉내내야 돼 아 그치 황소 부상투어 부상투어 어 부상투어 그렇지 김병진 머리 꿍지머리 뭐 아니면 안정한 아줌마파마 김남일의 그 양끼 어 김남일의 그 노랑새로 연습했고 인터뷰할 때 응 지금 제일 뭐하고 싶어요? 나이트가 하고 싶어요 아 기회가 된다면은 이 친구들도 내가 스타일링을 좀 해주고 싶어 아니 우리한테 오면은 싹 다 맞춰줄 수 있거든요 맞춰주지 지금 워폭도 시작해가지고 싹 다 그 세대니까 일단 남자 두 명은 어 남자 두 명은 어 머리를 밀어야 돼 그래서 한 명은 축구공 피버노바 피버노바로 페이스페인팅 싹 다 하고 한 명은 머리 빨갛게 다 칠한 다음에 이거 뿔 이거 하고 어 양쪽에 두 명은 머리는 안 밀어도 되는데 얼굴에 2라고 써야 돼 2? 어 그래서 양옆에 2,2 2,2 이렇게 4명 했으면 이건 무조건 1등이지 어 보관지 파이팅하고 앞으로도 좀 네 뭐 친구들 옷 이쁘게 잘 입고 뭐 과거의 역사에서도 패션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니까 혹시 궁금한거 있으면 형들 찾아올 네 보관지도 사랑해주시면 제 10대급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해요 응 응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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